아 오늘 진짜 재밌겠는데? 자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아 자 준비됐습니다 내려와주세요 페이크 러브 우리 오빤 안 그래 네 저희는 오늘 김진아라는 학생의 남자친구가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진아양의 부탁하에서 진아양의 남자친구인 정정국씨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진아양과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자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아 뭐 이렇게 자기소개라도 한 번 김진아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우리는 여기서 제가 설치해 놓은 이 부비트랩 이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자 시작할까요? 렛츠고 진아양은 현재 남자친구와 2년 반 정도 사귄지가 됐고 이 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낸 안녕하세요 동생 사귀었다고 합니다 김진아님 맞으시죠? 네 아 네 이제 그러시겠죠 그 머시진 않았어요? 아 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 그 제 친구들이 헌팅포차에서 남자친구를 봤다고 했던 애들도 있었고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네 금요일마다 좀 요즘 맨날 일찍 자러 가고 네 그 친구들이 막 여자들한테 플러티 하는 거 봤다 이런 애들도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아양의 말에 따르면 현재 남자친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고 누가 봐도 바람기가 있는 거 같다고 직접 두 눈으로 실험에 통과하는 걸 봐야 믿음이 갈 거 같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아님 그러면 진짜로 하고 싶은 거 맞죠? 마지막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국군을 이 집 안으로 유인해 아름다운 여자와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지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입 먹고 할까? 한 입 먹고 하자 그냥 네 오늘 실험을 도와주실 가영양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실험을 좀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네? 혹시 그 카페 알바 해보실까요? 남자친구분 거의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가영양이 정국군이 평소에 팔려고 했던 컴퓨터를 산다고 연락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정국군을 가영양의 집으로 유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남자친구분 도착했습니다 차 못해 차 못해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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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숙여 네 지금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저거 차 맞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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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금방 내려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여전해 가야 돼 엄마 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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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어떻게 좀 떨리세요? 네 조금 제가 긴장돼 그치 긴장되지 어 나왔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아 네 컴퓨터 이거고 제가 써놨지만 먼지 하나 없이 산지 두 달 됐는데 진짜요? 엄청 기스 하나 없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죠? 한번 보실래요? 네 여기 있습니다 좀 무거워요? 너무 무거워요 죄송해요 못 들 것 같아서 수레 같은 거 없어요? 이렇게 끓일 수 있는 거 없어요? 있을 리가요 어떡하지 그러면? 한 번만 들어다 주시면 안 될까요? 아..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3천 원 더 추가해서 가시죠 그럼 닫으면 될까요? 네 닫아주세요 살살 살살 아 근데 뭐 이거는 인간의 도리로 무거운 거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너무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가 도구 얹을까요? 아..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안쪽까지만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? 아.. 아 그러면 실례합니다 잠깐만 이거 빨리 옮기고 네네 집이 혼자 사세요? 네 혼자 살아요 뭐야 어디다 놓을까요? 아 여기 앞에다가 놔주시면 컴퓨터가 두 대 아니 이게 하나가 포장이 나가지고 그래가서 작은 거예요 아 좋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이거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 네 아 좋으실 텐데 좀 앉았다 아뇨 아뇨 힘드실 텐데 괜찮아 괜찮아 뭐라도 마시고 가세요 아니요 아 뭐라도 드세요 물? 음료수? 어떤 거 드릴까요? 아 그러면 얼음물 혹시 있어요? 얼음물이요? 네 네 네 네 혼술하고 계셨어요? 아 네 자주는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먹는데 마셔보실래요? 아니 저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음 앗 그럼 논알콜 맥주도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알콜이 없는데 왜 마셔요? 어 다음날 열정했는데 치맥 땡기고 일반 맥주랑 맛도 똑같이 맛있어서 짠 음 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차원하겠다 오우 오우 맛있다 이거 똑같다 맛이 그쵸 네 이야 재미있다 이거 이야 이게 100% 몰트 프리미엄 논알코올 클라우드 클리어인데 일반 클라우드 맥주랑 똑같은 맛에 똑같은 제조공장 똑같은 원재료를 사용해서 맛있지 않아요? 네 원래 맥주가 좀 그래요? 아니아니 이야 진짜 맛있다 그쵸 네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응? 응 비밀이에요 어? 몇 살인데요? 몇 살 같아요? 한 스물다섯? 다섯? 다섯? 셋? 스물셋? 셋 네 그런 걸로 할게요 어? 근데 제가 오빠인 것 같은데 네 저보다 오빠이신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? 아이 아이 그럴까? 아이 냉장이고 아이 오빠 아까 트는 거 보니까 되게 무거운 거 잘 들던네 어 아빠 운동 좋아해? 어 뭐 하지 저거 가볍지 저거는 응? 난 되게 무겁던데 아이 저거는 왜 왜 운동 뭐해 오빠? 나? 헬스도 좀 오래 했고 어? 나도 헬스하는데 아 그래? 응 그러네 운동 다른 건 뭐지? 나? 요즘 골프에 빠져가지고 골프? 응 나도 골프하는데 어 진짜? 어 오빠 잘해? 나 잘하지 진짜? 어 잘하지 어 완전 못해가지고 응응 나 이거 이거 봐줘 이거를 아니 그건 야구야 숙여 봐 이렇게 숙여? 어 숙여 더 숙여 그렇지 무릎 좀 꿇히고 응 들었다가 이렇게 가서 치고 돌고 응응응응응 돌고 응응응 이게 맞다 더 돌아야 돼 허리가 끝까지 끝까지 여기가 더 돌아 오오오 허리만 팔 넘겨야지 팔을 뒤로 넘겨야지 그렇지 오빠 손 짱크다 그치 lobb công 호흡 오빠 그거 알아? 아빠 눈 감아봐 내 손이 여기 알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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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거 잘해? 나 엄청 잘해 맞춰봐나? 아 갈려 아 갈려 맞지? 내가 해볼까? 내가 해볼까? 감아봐 내가 맞추고 간다 눈 감아봐? 그치답 뭐? 스탑 그치답이 뭐야? 봐봐 너가 한참 남았어 아 뭐야? 완전 못하네 아 뭐야 오빠가 뭐라는 거야 잘하지 혼자 할까? 응 진짜 시험식으로 가야 됐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똑같아 맛이 그치 응 근데 오빠 일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? 아 그건 늦어가지고 괜찮아 그거 그냥 안 가려고 늦었어 그래도 돼? 아 늦어버렸어 어 잠깐만 없으면 안 돼요? 그러면은 시간 열이 있는 거네? 그치? 너무 좋아 왜왜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어? 막 이렇게 어? 나 오늘 좀 위험하는데 아니야 오빠 어 오빠도 위험할 수도 있어? 어 알았어 알았어 음 오케이 danger 그러면 오빠는 볼 수 말고 취비 또 뭐 있어? 아 애들이랑 그냥 게임을 하는 거 같아 게임? 어떤 거? 롤이라고 알지 어? 나 이번에 그거 시작했는데 아 진짜? 응 어 너 라인 어딘데? 라인?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앉아봐 내가 알려줄게 어? 앉아보라고 갑자기? 어 알려줄게 어 아 아 랭을 못 돌리네 너가 그게 뭔데? 너가 서포트를 할 건데 응 어 난 얘가 예쁘다 막 이렇게 막 눌르고 해봐요 눌러? 뭐야? 아니 전면 아 어? 방금 이거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까? 이 속박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 속 아 나와봐 나와봐 내가 보여줄게 나와봐 하고 E W R 이게 어려워? 응 자 아이씨 어? 아니야 얘가 들어갈라 그래가지고 으응 아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아 아 이 그만해 이 그만해 이 그만해 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 개 새끼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계속 쳐 따윈 거 아니야 이렇게 육됐어 이 나한테 욕을 안 해 이 밥 봤지 지금 우리 엄마 건드는 거지 이 야 이 니 들어가니까 원딜 이 같은 이 아 또 들어간 또 아이씨 아까 그 맥주 있어 어 잠깐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하 포탑해줄게네 진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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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말고 논알코올 이거 이거 마시고 어떻게 게임을 해 취해가지고 논알코올인데 논알코올이야? 어 논알코올이야 진짜 맥주인줄 으휴 이야 재밌다 아 놀자니까 아 잠깐만 아직 하고 있잖아 가영아 아 놀자고 어 알았어 이거만 밀면 돼 이거 밀면 끝나는 거야 잠깐만 아 놀아줘 응? 아 잠깐만 기다리라니까 아 애야? 아 잠깐만 기다려봐 뭐해 지금 놀자 뭐해? 놀아달라고 아니 뭐하냐고 지금 놀아 지금 너 마음대로 껐어 인정해 안해 아니 나 자기 화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해 안해 아니 자기 화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해 안해 해 인정 아 진짜 너무하다네 하 야 너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해 안해 어? 아니 아니 치킨도 먹지마 내가 게임하고 싶어서 했어?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하 하 네 뭐 이 정도면 성공이죠? 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진아 양의 내 남자친구가 어 매력적인 여자와 한 집에 있다면 바람을 필까 안필까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 직접 이렇게 보셔서 어땠어요? 네 두 분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오래오래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다른 커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페이크 러브 어 우리오빤 안그레 였습니다 다 두번에 타구